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인 부진에 빠져있는 가운데 새로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줄줄이 증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요 예측 흥행에 성공하며 돌아선 투심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전합니다. 에코프로그룹의 전구체 생산자 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간담회를 갖고 향후 상장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산업을 주도하는 에코프로그룹의 자회사인데다가 코스닥을 거치지 않고 유가증권 시장에 직상장하는 대여인 만큼 업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36,200원에서 44,000원 사이로 수요 예측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 공모 후 시가총액은 최대 3조 1,20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최근 IPO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성장성을 높게 보고 상장을 결정한 겁니다. 그 수요에 미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산 설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공모를 해서 그 작업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LS전선의 차세대 전지 자회사인 LS머티리얼즈도 이달 증시 입성을 목표로 상장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LS그룹은 이번 LS머티리얼즈 상장을 교두보삼아 2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및 반도체 검사용 장비 부품 전문기업 메가터치도 이달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어 이들의 수요 예측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뉴페이스가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면 향후 2차전지 투자 심리 반등을 이끌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글로벌 약세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평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2차전지 산업을 추종하는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는 40%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낙폭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에서 주요 2차전지주는 반등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2차전지 신입생이 IPO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정호입니다.